포토 아닙니까? 포토 타입만요? 그래서 우리 베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네 새로운 이 사진 아 이 사진은 진짜 너무 소중한 사진이에요 저한테 보세요 보여주세요 짜잔 이게 뭐야 먹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요 저는 또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좋아해요 또 없어요? 저는 특별한 거 이건 아주 특별한 거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은 거 저희 DIY 앨범이 있잖아요 그 DIY 앨범에 들어가는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그림을 그렸던 원본 연필로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살짝씩 구겨져 있어요 그렇네요 A4용지 위에다 있기 때문에 이거 원본 근데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다른 거 안 알려줄 거야 이게 저희 DIY 상영회 얼마 전 있죠? 상영회 때 얼마 전에 상영회 바로 일요일 여기에 딱 교육생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상영회 때 한 번 한 사진입니다 좋아요 저 우리 유키 영상이에요 이 귀여운 건 누구예요? 유키인가요? 제 친구예요 유키야 사람 움직여요 귀엽죠? 귀엽네요 자 이게 뭐인지 아십니까? 형 이거 이정도까지 가요? 저희 DIY 앨범 촬영 당시에 이제 찍었던 소스입니다 자 쭉 갈게요 처음부터 쭉 이게 보면은 빨리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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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작은 회속 날 잡아 하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우 유니크한 거 잘 풀어졌네요 아우 유니크한 거 잘 풀어졌네요 아우 유니크한 거 잘 풀어졌네요 저희 이제 연습 처음 배울 때 나온 거예요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아우 힘들었어요 이때 아우 진짜 아 한 명씩 다 찍었죠? 네 한 명씩 다 찍었어요 아 그런데 저는 안 찍고 왔습니다 민찬이 공개해도 될까요? 그럼요 현명 잘했어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아우 잘했어 아우 신기한데? 나 안 돼 여기가 어디 있어요? 여기가 어디 있어요? 여기가 찾아 와우 못해요 와우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공개하고 싶어요 저 왜? 저희 아이재 아육대 아육대 당시에 와우 민찬이 아 이거 얼굴 너무 클로저 봐야 돼요 얼굴 너무 클로저 봐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? 너무 할 거예요 노메인급이에요 노메인급이야?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멤버들이 은메달을 땄어요 맞아요 이것도 공개하지 않은 사진이죠 네 은메달 은메달 따서 이렇게 기뻐했던 사진입니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여기가 아주 많아요 미공개가 저도 있습니다 미공개 포토 딱 한 장이에요 이것만 소개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연습생 때 6개월 만에 맞아요 맞아요 구멍 낸 신발입니다 못 신겠다 해서 이제 집에 보냈는데 깜짝이야 아빠가 최근에 이 사진을 보내면서 아들아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셔가지고 디아이 할 때 예쁘죠? 예쁘네요 하고 배너들한테 하고 싶은 말 아하하 넌 참 예뻐 4명이서 찍은 거 이거 진짜 올리고 싶었는데 이거 유역 아니야? 네 아 4명이서 이렇게 손잡고 귀엽게 찍었어요 왜 안 올렸어? 까먹었어요 안 찍었어 차야 차야 밖에서 보고 있는 거 찬이 형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찍혔어 아 나도 찬이랑 있어 나 근데 항상 사진 찍고 쓸따따라 싶으면 삭제해요 맞아 캐나다 캐나다 아침이에요 잘 보이나? 보여요 잘 보여요 손 깨졌어요 어제 떨어뜨렸어 맞아요 하하하 저도 있어요 하하하 귀엽죠? 누구야? 저요 아 그래? 요새 개연님이 진짜 좋아해요 강민이가 이것도 있어요 보여줘 있잖아 봐봐 제가 과자를 던졌는데 오!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진짜? 진짜 신기해서 찍었어요